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학 여러분. 헌터 화학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컨텐츠가 한번 해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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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루질로 잡은 녀석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해루질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해루질입니다. 자 바로 어떤 해루질이냐 바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아 참 이거 모자 귀엽다고 어디서 사셨느냐고 물어보시면 사람 너무 많으신데 구독자분이 지나가다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추천을 보는데 일단 롤레리르. 광고 아니에요 절대.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주도 바다가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통 요런 지형에서 뭘 하냐면 항상 해루질 해왔는데 오늘도 해루질 할 건데 조금 다릅니다. 오늘 해루질을 요 족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대라고 하면은 보통 민물고기들을 잡는데 족돼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다 족돼질은 제가 헌터팡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조선시대에서 오신 분이 바다 족돼질로 굉장히 맛있는 것들을 잡으신다고 해서 어서 오시게나. 어 족가다. 족가형 동생 족가 아니에요. 성훈아 이거 피처리 해라. 까마경님인데 요새 족가형 컨셉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롤메이트 99cm 광어 있대? 진짜요? 그럼요. 광어 나와요. 여기서 제일 큰 게 육자 잡아 봤어. 오 족돼질로요? 족돼질로. 안 믿냐? 그게 아니라 말투가 왜. 아 맞아. 못 믿소. 자 그래서 요 족대로 여기서 해루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징이 보시오. 계곡 같지 않소. 어 맞아요. 보통 바다에서는 파도 때문에 족돼질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계곡처럼 물이 흐르기 때문에 족돼질이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뢰대라고 하는 건데 요걸로 무거운 돌도 들칠 수 있어 가지고 안에 있는 고기들이 무서워하면서 족대로 들어와서 제 뱃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 갈고리는 왜 갖고 온지 아... 아소... 아소? 아하하하하하 문어 나와요. 여기 문어도 나옵니다. 물 많이 잡아봤어요 형님? 여기서 한 일곱 마리 잡아요. 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형이 굉장히 미끄러운 지형입니다. 미끼 엄청 많이 깨있고 돌이 미끄러워가지고 제주도 해루질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족돼 돼. 형님 이거는 돌 너무 큰데? 큰다 된다. 안 되는데요? 부지겠어. 너무 살살 움직였는데? 오 이거 잠깐만. 이게 꼬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꼬리가 사원형으로 둥느스러운 게 롬이고 삐죽한 게 쥐노래미? 어 탈락 두채꼴 형태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금오기가 끝나다! 아니 쥐노래미의 금지차장이 20cm인데 이미 2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쥐노래미든 노래미든 다 필요 없고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킵! 너머! 네 킵하시오 와 대곡보다 잘 나오는데요? 훨씬 잘 나와 여러분 이렇게 족대질 하는 거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족가형 뜻이 뭐죠? 조선 제일 족대요 조선 제일 족대라고 해서 족대질을 너무 좋아해 하셔가지고 바다에서 나와서 해봤는데 이런 결과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는 아닌데 또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아 여러분 창조 아니래요 리스펙 안 할게요 자 일단 도울 안에 구멍을 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힘이 안 돼요 안 되지요 형님 돼요 이돌? 이거 안 되지요 뭐야 어차피 안 되는 거였네 네가 하자고 했잖아 이렇게 흐르는 데서 해야 되는구나 저쪽에서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게 왜냐면 물이 지금 간조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 물이 차면은 저 위까지 다 차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물이 차기 전에 안 찬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군소 아니야? 군소네 군소 나 나 줘봐 아 아기 개군소입니다 냄새 한 번 맡아보세요 형님 꺼져서 잘 살아라 이건 또 뭐야? 또 뭐 있어? 소라 아니야 소라? 우와 이게 무슨 소라예요? 갱이라고 하는 소란데 쌉쓰롱하니 맛있다고 우와 여러분 너무 특이합니다 두두두두 약간 미국에서 본 느낌이에요 형님 꺼져서 잘 살아라 나와 나와 과연? 과연이에요? 와 여러분 쉽지 않은데 파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개가 저렇게 뒤져 있습니다 문어가 있다는 뜻이죠 아아아아아아 요거는 오늘 충분히 나왔어요 꽝 하하하하 아 개힘들다 오 들어왔다 오 오 뭐야 뭐야 잡았다 이거 배두라치 중에 하나야 아 그래요? 오 근데 망둥어 같은데 아 가운데 빨판이 없네 망둥어는 배 쪽에 빨판이 있거든요 아이 귀여워 근데 버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 요돌 느낌 좋습니다 문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성게다 성게 저 족대에 몰래 넣어 오 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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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이거 어떻게 잡아요? 손으로 잡어 손으로 아냐 아냐 절대 못 잡아 내가 많이 해봤잖아 이거 할 수 있어 잡았다 역시 잡았어 이야 야 아까보다 큰 거 같아 형님 족대 버리세요 조용할 거죠 여러 버섯 아 아까가 더 훨씬 크다 들어가라 형님 보여주시오 뭐야 다 미끄러지는데 그렇지 그럼 얘네가 여우를 따라서 여기로 들어갈겁니다 오 샤 있어요? 없어 없어요 우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기 쟤 뭐야 누구 봄이다 봄 하하하하 바다 봄이다 바다 봄 자 여러분은요 제주도는 요렇게 거북손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1년 전쯤에 한번 먹었었는데 요게 남해에서 많고 동해쪽은 울진, 삼척 요정도부터 나오더라구요 강릉까지도 잘 없고 굉장히 생긴게 거북이 손처럼 생겨가지고 거북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실제로 손질해서 먹으면 정말 별미고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손질하는게 걔 록 같아가지고 되돌아가면 사드시는거 추천드려요 자 보고형의 멘탈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지금 표정 보세요 볼 튀어나와서 너무 귀여워요 형인데 귀여워 보통 맨 처음에 1단계가 저렇게 혼자 돌아다녀 자 여러분 저기 소라기 보시면은 다른 소라기를 지금 잡고 있죠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등껍질을 뺏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몸집이 커지면 소라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더 큰 빈껍데기를 찾아 나서가지고 깊은 바다에 가시면 큰 소라들 안에 들어있는 소라기가 굉장히 크기가 큰 겁니다 오예 있어요 우와 드디어 오랜만이고만 1시간 만이네요 이야 요게 작으니깐 방색 아 멘탈이 나간 표정이구나 저볼인거자라 좀 여러가지 estrat 와랜야 오 깊은데 자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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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마리 두마리 방생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요거 방생하겠어 저 조그만거 한마리는 동해에도 굉장히 많은 왕둑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엄청 쪼금해요 오 좋아 좋아 오 괜찮은데 집게가 있어요 집게가 크다 여기 민물지형 아니잖아요 그렇지 여기 완전 바다 어 아유 맛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슬슬 보시면은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 이제 시간이 없다 놀래미 두마리 끝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 어때요? 좋아하고요 넋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형님 한번 해볼게요 잠깐잠아 그렇지 오 너무 좋다 제발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맨손이루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면은 여러분 금지체장이 없습니다 너무 롯만한거 아니면은 만약 잡으면 잡아갈게요 일단 액정 깨졌어 정면 액정? 떨군적이 없잖아 여기 한번 찍혔어 언제? 몰라 멘탈 챙겨 형 형 눈 풀리지마 와 뿔소라 어디? 있어 있어 이거 먹는거 법적으로 안돼?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해녀분들이 계시니까 저 멀리 꺼져야돼 그래 맞아 욕심내지 않을게요 와 뿔소라 여러분 대박이에요 솔직히 여기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해루지로 볼 수 있거든요 뿔소라는 어 저게 뭐지? 여러분 이거 뭐에요? 어? 형 흑해삼 이거 흑해삼 아니에요 여러분? 어 이거 물 나온네 해삼인데? 어 일단 여러분 동해에서 보는 해삼이랑은 완전 달라요 역시 제주도는 해루지랑 다릅니다 얘는 여기 위에 모셔둘게요 더 있어 움직이지마 여러분 보고 형 사실 멘탈이 나가서 액정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형 정신차려 두고 싶지 않잖아 배좀 넣어 어어 넣어버리지마 그렇지 액정 깨져 괜찮아 내가 갈아줄게 이 영상보면 전화해 이 영상 안올라갈지도 몰라 이야 요돌 좋다 해루지 오래 하다보면 여러분 필리라는게 있습니다 요런거 딱 들어보잖아요 하나 둘 셋 아우 진짜 리바 안들어요 무거워서가 아니라 없어서 안든거에요 내 흑로추 어딨어 여기다 여기다 흑로추 우와 바로 이렇게 달라붙는거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요 말랑이 좀 통에 넣고 올게요 으응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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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추 귀여워 이건 안귀여워 개무서워 형 이거 뭔줄 아세요? 이거 흑해산 맞아요? 아닌데? 뭐에요? 뭐야? 머리에 있어요 여기 물도 나오고 해산이랑 똑같아요 홍해산같이 생겼는데 근데 홍해산은 붉잖아요 모양은 홍해산처럼 생겼는데 위에 이게 너무 맨질맨질하죠 응 놔줄까요? 에이 내꺼랑 비슷한데 자 여러분 저거 정체로 머리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쫄짱개 한 마리 지나가는데 우와 이거 발색봐요 원래 이런 발색이 아니거든요 얘가 저희 동예인인건 초록색인데 붉은색이네 좋은거야 야 이것도 크네 이거 이거 소라 야 이거 넣어서 먹을까? 이거 소라 먹어도 되는거에요 근데 야 일단 생기자 야 놀래미 매운탕라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전화가라 닫아버섯 자 여러분 개도 조금 잡아갈게요 이거 육수 좀 낼까요 개로 개육수 기가 막히죠 오케이 넥스고 쫄짱개 하면 또 제가 전문의 아닙니까 자 여러분 쫄짱개는 요런 그냥 낮은도를 들면 여기도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저는 지금 벌써 봤습니다 하지만 개로 옷만 안 내끼 얘가 방금 잡은거 새끼에요 무늬가 자세히 보면 똑같죠 천머리 꺼져 광어라 광어 진짜 진짜 광어라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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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형님 여기서 장난이며 진짜 아구창 때려 형님 갑자기 족가형에서 양아지가 됐어 찾아보시오 몇 자에요 몇 자 한 3자 정도 됩니다 아직도 있네 오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왜 여기 써요 오오 썰었어 썰었어 아 양식장 탈출했네 아 양식탈출 광어구나 여기서 광어를 저번에도 봤다는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인데 물에서 봤어 아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아 이거 양식장 근처에 있는데 탈출 이거는 근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상광어는 배가 허연데 양식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트네 은혜야 보고 있니? 형님 형수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따불했어요 형 미래의 와이프한테 한마디 해 왜 혀로 얘기해 자 여러분 얘는 방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아픈 애들이 나오는 거죠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가끔씩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도 찝찝하니까 여러분 저거는 먹지 않고 방생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여러분 모르고 여기 오셨다가 우연히 광어 나고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해르지 하실 때는 저런 광어 같은 거 갑자기 뜬금없이 있다 싶으면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사드세요 병납니다 진짜로 자 일단 쫄짱개 서너 마리만 좀 잡아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너무 작아 잠시만 자 여러분 고등도 있습니다 육수 될 만한 거 다 챙길게요 우와 저게 뭐야 오 개 커 야 쫄짱개 개 커 근데 잠시만요 여러분 저기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저게 무슨 게 있지? 저기 보이시죠? 아이씨 저거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열려있다 떡 흐리 말릴게요 우와 뭐지 처음 보는 게인데 처음 보는 게인데 너무 신기합니다 무슨 개지? 색깔도 특이하고 처음 봐요 집게 모르고 하나 부러뜨려 지금 진짜 미안해 어차피 너 타입하면서 자라니까 괜찮아 우와 미쳤어 우와 여러분 동해안에서 요만한 게 없는데 완전 사이즈가 다른가봐요 지금 남의 쪽에 애들이 훨씬 더 크긴 크거든요 이건 돌개 사이즈인데 처음 올리키 어우 재밌어 아 이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커 뭐 없어요 봐주세요 지금 안 보여요 야 오늘 낡은 뒤진다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아야겠 자 여러분 동해안에 석축에서 나오는 특이한 개가 있는데 바로 요개입니다 뿔물맞이 개라고 하는 개인데 등에다가 지금 해초 같은 걸 하나 달고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위장해 가지고 다니는 개입니다 공격성 하나도 없고 툭 떨구면 어우 저말릴 거죠? 광어도 있어 우와 여러분 대박 근데 돌에 박혀있는 거 같아 야 이거 뭐야 뭔데 하나 둘 안돼 끝났어 이거 어떻게 다해야지 아 갈고리로 따면 되겠다 잠깐만 일단 광어 먼저 보자 얜 안 움직이잖아 얘 되게 빨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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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 뭐야 아 죽었죠 아 양식이네 약간 양식이네 그러니까 약간 양식이네 이거는 저쪽으로 예 빼둘게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한번 떼 보자 이거 사카쪽이에요 사카쪽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 잘 걸어야겠다 여러분 외갈고리는 괜찮아요 합법이에요 아 안돼 와 안돼 안 되는 게 어딨어 역시 안 돼 안 돼 야 여기 들어간다 들어가요?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우와 사카쪽이야 우와 야 왜 이렇게 커 사카쪽이 요렇게 새가 있더라고요 띠가 모자 딱 쓰면 이렇게 딱 사카쪽 모양이라고 해서 사카쪽입니다 아 형님 빨리 갖다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와 저거 대박 보호형의 하이톤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저번에 광어 99cm짜리 발급했어도 미쳤어 미쳤어 해봐봐 미쳤어 형 복단비 미쳤어 하나 앨범 내라 하하하하 여러분들 저 사카쪽에는 어제오늘 너무 풍부한 거문도에도 없습니다 저만 커 봤자 요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건 요만했으니까 동해안에서는 큰게 엄지손가락 정도만 하거든요 고것도 삶아가지고 내장 제거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저거는 전복 먹는 느낌일 거 같아요 근데 우리 곰팡이 여러분들은 은근히 바다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거만한 거를 많이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물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조가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까막닌에 가가지고 저거 매운탕 라면으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래미는 살짝 살아있네 요게 족대를 잡은 건데 진짜 큽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족대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와 이거 삭아죽이 진짜 미쳤다 그리고 야 자 여러분 요 노려미 제가 또 손으로 잡은 겁니다 에이 요거 돌개새끼 누가 잡았어 까막이 형이지 아 이거 쫄짱개인 줄 알고 잡았나봐요 까막이 형이 이건 돌개새끼라가지고 자 이거는 놔줄게요 자 그리고 요거 누가 잡았어 까막이 형이지 와 이게 블랙팁 들어가 있는 갠데 제가 옛날에 찍었었거든요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안 먹어요 아 이거 좋은거야? 이거는 좀 귀한거야 어 이거 내가 잡았어 이거 싸구려에요 까막이 형 귀에요 내꺼 싸구려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가져가가지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길에 뭐야 이거 대중호가 그냥 길에 나와있네 육자야 육자 야 이거 뭐야 죽은지 얼마 안된거 같아 7자정도 뭐야 와 여러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 회산물 로드킬이네 자 일단 가서 바로 요걸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침 7시부터 족대질로 하고 손으로 해가지고 회루질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겠습니다 요걸로 뭘 먹을거냐 오른쪽으로 살짝만 가시면 재료들이 있습니다 매운탕찌개 딱 필살기 하나 딱 썼고 청량노축 쑥 까다고 라면에 가지고 매운탕 라면에 한번 추배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 매운탕하면 조가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조선시대 스타일로 한번 해주세요 형님 조선시대 스타일로? 거친데 괜찮겠어 알겠어 한번 해보시오 이게 오너라 거칠게 다뤄주시오 괜찮겠어 우리 펜션이 아니야 조선시대 스타일로 괜찮겠어 안 괜찮아 저희는 이거 바닥에도 뿌릴 수 있어 미쳤어 조선시대 스타일로 깜짝이야 워터야 워터야 형님 조선시대에서 워터야가 뭐예요 물이야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있을 때까지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하나 둘 셋 우물 우물도 괜찮았다 여러분 요런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져야겠네 사실 요거는 칫솔 같은걸 써야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칫솔이 없어 그럼 뭐로 마시오 훌로 세척을 했어 저기 좋은 파인애플이 있어 저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저걸로 손질을 한 번 해보겠소 오 여기 있어 야야야 그거 안돼 야 그거 안돼 괜찮겠어 핸심의 갬성 인테리어인데 아니에요 여기 있어 오 좋은데 물 해야 됩니다 우물 형님 그러면 조저 조저 조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 스타일로 하나 둘 셋 우물 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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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조선시대잖아요 알겠어 갑시다 우물 먼저 가주시오 우물 아니 다이노가 배에서 우물 주리를 틀어야지 이놈 주리를 틀어 이거 아니야 형님 제대로 우물 그게 넘어가면 안돼 하나 둘 셋 붓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원래는 칫솔 넣어야 되는데 요런 나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시오 깨끗해집니다 오 여기 깨끗해지네 우물 자 이제 물고기 손질을 해주도록 하겠어 얘도 매운탕이기 때문에 개가리 자르고 내장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지느러미 먼저 라삭 사무라인 호우쉬 조선시대 스타일로 하나 둘 셋 작두 좀 애매한데 하나 둘 셋 망나님 얼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배를 라삭 해주고 안에 있는 거를 싹 다 빼줄게요 신장 구덩이 있는 거를 싹 다 빼주고 지느러미 똑같이 싹 다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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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라인 한번 해주세요 조선시대 걸로 공개 네? 아 잠깐만 나 미치겠다 나 촬영 안할라 라삭 사무라인 라삭 사무라인 대한독립 만세 야 알이 차 있네 알 살려줘 오 또 바로 이렇게 살려주십니다 알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자 이렇게 했으면 비늘 쳐줄겁니다 아 잠깐만 얘도 알 아니야? 뭐야 뭐야 살려 살려 얘는 또 빨간색이네 오 두개가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 지느러미인가? 암컷 수컷인가? 엥? 알 전체에서 그렇게 정해서 나오나? 까문고님 알 것 같아 조선시대에선 이런 거 다 알거든 내가 무슨 정약전이에요? 정약전은 뭐예요? 정약전 자산어보 알죠 형님 테스트 한 거야 테스트 나 이 형 표지가 않은데 몰랐는데 그러니까 노린이 비늘이 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저기 조그맣게 쩜쩜쩜 있는 게 노린이 비늘입니다 깨끗하게 안 치면 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조건 비늘은 깨끗하게 쳐줘야 돼요 조선시대는 그냥 먹었다면서요 비늘 쳤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입으로 쳤다던데요 긁으면서 오케이 아 우리 형님 진짜 잘 깐다 야 시키려고 일부러 아니 아니 형님 근데 카메라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고 놀잖아 형 놀고 있네 아 박수치는 거야? 용서할 겁니까? 네 용서해야 됩니다 나보다 힘이 세요 하하하하하 얼마 전에 중지 손가락 꺾여가지고 그니까 중껀마라는 말이 생겼어요 원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닙니까? 아니요 중지만 꺾지 마시오 하하하하하 얼마 전에 보고 형이 컨텐츠 하러 갔는데 실패해가지고 멘탈 나가가지고 놀렸어요 막 놀렸더니 갑자기 중지 그냥 꺾어버리더라고 왜 그랬어? 형님이 컨텐츠 다섯 개 실패했네요 옆에서 보고야 보고야 언제 그랬었대요 하하하하 우와 매끈매끈하다 엄청 탄탄해 보인대요 확실히 놀려면 삶이 단단한 거 진짜 단단하네 꼬리도 잘라주시고요 자삭 사무라이 한번 미친놈처럼 해주세요 사무라이 하하하하 엔콜드요 하나 둘 셋 사무라이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제 말도 안되는 사과 쪽에 레전드에요 여러분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빛깔 진짜 이쁘고 무지갯빛 같소 아무튼 요거 하하하하 자 얘도 벽면에 붙어가지고 돌이 이런 더러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제 경험상 치마 부분 있지 않소 여기는 굉장히 쓸 것 같소 그래서 여기는 먹을 때 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삶을 때 열을 조금만 가해주면은 살이랑 껍질이랑 분리가 돼요 그리고 내장이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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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닦아주려고 아니 통품도 묻히면 어떻게 해요 형님 통풍 아니야 이거 그렇다고 해야죠 다시 가 아 통품도 묻히면 어떻게 해요 형님 통풍 아니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제 닦아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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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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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정보를 했지만 아 요거도 여러분 깨끗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닦아도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육수용이라서 괜찮고요 그런데 형님 필사기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주하면 또 뭐 옵니까? 제주하면 바람 돌 여자? 으... 그러세요. 여기 준비했어! 여자 몰라요! 문어 이거 뭐예요? 사셨어요? 그 전에 잡아 놓은 겁니다. 아 잡았어요? 저거 사이즈 너무 큰데? 이거 근데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리 두 개만 쓸까요? 오케이... 왜왜왜왜? 왜 둘이 해! 잠깐만... 치루한 거예요! 안 돼! 제대로 하고. 안돼! 다리 두 개만 쓰기 해야지! 왜 나한테 만들었는데! 왜 나한테 엄격한데! 오우야! 너무 크다. 제주 문어는 특징이 뻘이 없어. 빨판에 뻘드 같은 게 별로.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준비가 됐으면 먼저 육수를 내주고 합니다. 너머머리야? 우물. 자 하나에다 프라이피엔팅 해야 되는데 혹시. 프라이피엔팅! 조선시대에 영어가 없었어. 가마솜 얹으시오. 다시. 하나 둘 셋. 가마옴. 다시. 형님 한 번도 못하면 중지 꺾는대요. 보고 형 저 손이 뭔지 알아요? 중지 꺾으려고. 진짜 무섭다고 이거 한 번 당해보려고. 하나 둘 셋. 뭐야? 올리시오. 불교시오. 빨리 도망가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쫙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팔 끓였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빼줄게요. 이게 중지 꺾였나 보다. 양쪽 중지가 없어. 언제 꺾었어? 지금 무서워하잖아. 사카조개 이거 봐봐. 맞아. 이게 빨간색이야. 오 뭐야? 사카조개의 내장이 원래 제가 잡는 건 홍알만 하거든요. 이거 이상하게 생겼다. 조금 다른데 위에 내장은 똑같은데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한 번 씻어야겠다. 내장 빼면서. 여기서 하시오. 형님이 하세요. 네가 하시오. 오. 형님 하세요.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이거 좀 다른 건가? 사카조개 맞지 않소? 만약 아니면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마 부분은 빼주는 게 인지상정. 얘네들도 다 빼주나요? 싹 다 빼주세요. 어차피 얘네는 육수용으로 다 쓸 거라서 나머지는 싹 다 빼주도록 할게요. 다 뺐으면 각종 재료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소스 먼저 넣어야지. 넣을 때 또 기가 막힌 게 있대. 조선시대 스타일로 쪼로롱 잠깐! 이걸로 생각만 좀 해보시고 잘 해보세요 형님. 알겠어. 하나 둘 셋! 후! 이제 뭐 다 했지. 맞다. 안 돼! 안 돼! 야채 손들 제가 해주겠습니다.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를 혹시 할 수 있겠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를 할 수 있겠소? 이게 바로 18만 유튜버예요. 저는 못 하겠소. 알겠어. 그러면 저는 한 번에 다 하겠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안 돼! 안 돼! 안 돼! 대파를 잘 썰어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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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지! 눈빛 봤어? 한 대 칠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 자아 다음 양파. 양파 손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결이 있기 때문에 모구 형 많이 늘었네. 형님 조선시대 스타일로 추임새 한 번 넣어주세요. 넣으시오. 뒤로 나한테 말이래 진짜. 동강. ㅋㅋㅋㅋㅋ 고추는 라삭 사무라이! 아! 야 진짜 찼어. 뭐야? 진짜? 사무라이! 사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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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마한테 입을 거야! 자 다시 한 번. 라삭 사무라이! 자 마지막. 라삭! 아아아악! 잠깐만! 아아아아악! 진짜. 아아악! 잊을 뻔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고추까지 다 넣고 노레미 알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들어가라 나머지 노레미랑 문어 사탕 넣어주도록 할게요 칼집 넣어줘야지 칼집 넣어주고 들어가라 문어 넣었다 뺐다 해야지 시컬이 잡히거든 야 또 중지 꺾일 뻔했다 이거 안하지만 진짜로 자 여러분 지금 중대양 결정을 해야 되는데 라면 스프를 넣을지 말지를 봐야 돼가지고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없으면요 중지 달라갑니다 약간 밍밍해 아 밍밍해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살짝 밍밍 그러면은 좀 더 끓인 다음에 라면 스프를 라면이랑 같이 넣어줄게요 라면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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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개서워야죠 한 번 꺾여야 돼 이거 진짜 실망해요 너 계속 보이니까 결국에 내 중지를 꺾고 싶은 거야 아닌데 한 번 꺾어 어 한 번 꺾고 내 소원 한번 들어줘 소원? 뭔가 불안하다 후회 안 하죠? 안 해 안 해 오케이 야 나 진짜로 하면 어떡해 유튜브 리얼이에요? 됐고 내 소원 살살 내야 돼요? 뭐 때리는 거야? 소원 뭐해 소원 넌 뒤졌어 뭔데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너무 소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복수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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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가락 꺾인 보람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숟갈 마지막으로 둬야죠 디스플레이를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 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됐습니다 먼저 드시죠 싸움짱 하하하하하하 허다 드리겠어 한 번 꺾이니까 말 잘 듣는 거만 하하하하하하 뭐야 안 해줬어? 형 좋아하나 보다 많이 우와 문어 크게 보세요 여러분 자 문어 딱 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빵이 있는 큰 거 형님 왜 전 작은 거에요? 하하하하하하 나도 힘 센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형님 제가 떠드릴께요 아유 감사하오 숯간면이 맛있지 형님 원래 채식주의자여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조선의 비건이요 형님은 큰 거 드세요? 가위 이런 거 여기서 잡고 다 뜨는 거지 먹어봅시다 주 베르 이게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먹방 하는 사람들은 면치기라는 게 있거든 절대 끊지 않아 끊으면 꺾이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저희가 한 번 먹어볼게요 라면 한 번 먹어봅시다 주 베르 와 역시 육수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그냥 먹을 수가 없지 않았어? 하하하하 오 뭐야? 제가 준비해왔어 야 술 못하는데 롯데인데 받으시오 너 술 못해? 어 뭐 운전할 일도 없고 딱 한 잔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중꽝마 하하하하하하 말 이름 같아요 말 하하하하하하 맞아맞아 형님이니까 가득한 잔 야 위하여 야 위하여 야 위하여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저는 이제 알 한 번 먹어볼게요 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오 이게 뭐야 알이 원래 단단해야 되는데 흐느적거려 그러네?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먹을까요? 추 베르 안 먹었다 얘 안 먹었어 저도 여기 있는데? 하하하하하하 명란전 맛인데? 진짜요? 이거 생각하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거짓말 추 베르 냠냠 그치? 그냥 알 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 알탕의 알은 되게 푸석푸석하고 꽉 찬 느낌인데 요거는 안에 물이 있는 듯한 약간 도루묵 알 느낌이에요 바다포도 그런 느낌이고 식감이 있고 단단하지 않고 으쓱어지는 그런 알 느낌입니다 근데 맛은 그냥 일반 알 맛이에요 우리 노레미암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중에 이거는 내가 손으로 잡은 내 손맛이 들어가 있는 거 같소 관상가 양반 관상가 관상을 보아하니 어 근데 관상 좀 봐주이소 작네 뭐하냐 새끼손가락이 작소 이거 보셔 하하하하 준꼭마처럼 말 관상 한번 봐주이소 이쪽으로 보아하니 휘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하하하하 무슨 모양이야 손가락 모양 이게 손가락에 휘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래손가락에 그렇게 해서 하하하하 내가 보면 목욕탕 가는데 확실히 휘어있긴 하더라고요 좌쪽으로 대목이 나와 형 순발력 진짜 좋아 자 여러분 노래미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다 드시오 알겠어 약간 휘었으니까 헌터팡 양반 한 잔 하이소 이어서 받는 게 되세요 보거 형 고생 많이 하오 아이고 아니 손가락 손가락이 좀 무섭네 난 지사량이요 이제 근데 문어가 너무 일찍이네 여러분 이거 그래도 작은 거 맛은 봐야 되니까 자 먹어볼게요 냠냠 이거 안 찍히죠 근데 이거 먹는 두호가 있잖아 나는 냠냠이고 넌 추베르 조선시대 또 먹는 방법이 있거든 자 여러분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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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레